군 당국이 서해의 피격 공무원 사건을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반이 아닌 위배라는 모호한 해명도 내놨는데, 유족은 오는 22일 고인의 장례도 미루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솟구치는 화염. 구조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8년 11월 폭파된 남북 감시초소 GP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군사합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1년 반 뒤 중부전선 우리 GP 외백으로 총탄 4발을 쐈습니다. 군은 오발로 보인다면서도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반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GP 총격 외에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역지사지에서 그분들의 형제나 가족들이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일어났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건지 또 그런 언행을 할 건지 당시 합의서도 유족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모든 군사적 충돌 문제는 평화적으로 협의 해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군은 위반이 아닌 위배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입니다.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구 군사 합의의 이런 취지에 좀 위배된다. 유족은 22일 고인 장례도 미루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유족은 22일 고인 장례도 미루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